그 때요 춘향은 그때요 춘향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앉아 동으로 울음을 우는디 일절 통보 시작 일절 통보 애원성은 애원성은 단장국을 단장국을 섞어 운다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명문기적 최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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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요조 숙녀 정실 얻고 요조 숙녀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소년급제 입신양명 입신양명 정우르그그 도피올라 정우르그그 정우르그그 도피올라 주야호강 주야호강 지내실제 주야호강 지내실제 절 지긴다 몬 절 지긴다 몬 절 지긴다 몬 절 지긴다 몬 mm 너 Enfin ijah 요마 황 야 절 1950 이만큼이나 생각하리 생각하리 이제가면 언제와요 이제가면 언제와요 올라리나 일러줘 올라리나 일러줘 그치? 일절통곡 애원성권 일절통곡 애원성은 좋아요 단장 국을 섞어 운다 단장 국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처고 가실라요 나를 어처고 가실라요 나를 어처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요조 숙녀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요조 숙녀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저구누그 높이었라 슬아 호강 지내실 째 아이고 네 저구누그 높이었라 슬아 호강 지내실 째 졸리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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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일러주오 올라리나 일러주오 잘하셨어 또 일절통곡 애원성원 일절통곡 애원성원 좋아요 단장콕을 섞어 운다 단장콕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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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도련님 가실라요 metro 이라 졸리가 온 천천히야 그만큼이나 생각하리 그만큼이나 생각하리 좋아요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골라리나 일러줘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골라리나 일러줘 잘하셨어요 그러면 1절 통곡 한번 해보셔 봐 1절 통곡 시작 1절 통곡 대원성음 좋아요 한 장곡을 섞어 운다 좋아요 아이고 여보 도연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좋아요 도연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조 최상가은 노조 숙녀 정신없고 소련급제 입신양변 경우도 피올라 좋아 주여오강 지내실제 천천히야 본 천천히야 요만큼이나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리나 일러줘 확실히 복습을 해온 회원님들은 잘하는데 이제 이 수업을 처음 받는 이제 회원님은 조금 서툴러서 한번 더 다시 스캔해 드릴게요 일절 통곡 애원성음 일절 통곡 애원성음 좋아요 단장콕을 섞어 운다 단장콕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연님 참으로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연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거쩌고 가실라요 나를 거쩌고 가실라요 좋아요 도연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명문기적 도연님은 올라가면 명문기적 최상가 여조숙녀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여조숙녀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운의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제 청운의 높이 올라 주야호강 지내실제 청리나몬 청한 저 빙이야 청리나몬 청첩이야 요만큼이나 생각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 나아 일러줘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 날이 나아 일러줘 겁나 잘해 보여잉 잠깐 쉬는 텀을 브레이크 타임을 한 다음에 또 하겠어요 또 소깡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일절 통하고 통을 세게 넣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요 일절 통곡 일절 통곡 이렇게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일절 통곡이야 이거 성형선생님 바디는 일절 통곡 이렇게 다시 그 뒤에 좀 이어서 좀 더 배우자 그리고 갈까보다 배운 거 있잖아 그거 다시 리폼해야 돼 리메이크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고급지게 내가 해줄게요 그거 우리 그 초보 초보 정도밖에 안 되게 그게 선율이 돼 있거든 그게 이제 디테일을 더 해서 고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지 다시 배워야 돼 한 3분의 1은 고쳐야 돼 리폼을 다시 해야 돼 그럼 우리도 새로 한번 업그레이드 합시다 버린다 생각하고 선율 기본 골격은 갖고 가는데 디테일이 너무 엉망이잖아 그런 경우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초보 거거든 고등학교 이제 재개했을 때 선생님이 단체수업 할 때는 애들 못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참을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나를 업그레이드를 해 주신 거야 개인 수업 할 때 그랬는데 원체 그 초보 수업이 귀에 딱지 내린 거야 그러고는 조금 이제 한 오랜 세월을 방치하니까 많이 한 초보 거는 생각나는데 업그레이드는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걸 내가 다시 다 찾았으니까 이제 지대로 이제 고급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도 이제 그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 이러면 아니 그 갈까보다를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해야 돼 그게 뭐 이렇게까지 잊어버려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게 잊어버려 버려야 돼요 이놈을 해갖고 이걸 늘 하면 잊어먹어져 그런 경험을 내게 우리가 내가 해보니까 동초제 이제 그 사철가를 내내 했었어 그때는 강산제는 안 하고 왜냐면 강산제도 배웠는데 오랜 세월 또 이제 방치하니까 잊어먹고 동초제를 하니까 동초제가 기억이 났던 거야 계속 그래서 동초제를 계속 했어 했는데 동초제가 이제 보다는 강산제가 많이 알려져서 이걸 다시 배우면서 했더니 동초제를 싹 까먹어버려 그렇지 응 투웨이로 할 수는 없더라 그래갖고는 하니까 잊어먹어지더라고 생각도 안 나 이제 그러니까 그놈 해갖고 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사설이 너무 지르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일절동곡부터 훑은 다음에 그 뒤에 거 가르쳐 드릴게 네 일절동곡 애원성원 시작 일절동곡 애원성원 좋아 단장국을 섞고 운다 단장국을 섞고 운다 단장국을 섞고 운다 가실라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 기적 재상 가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문 기적 세상 가을 여조 숙녀 정실 얻고 소년 급제 입신 양명 여조 숙녀 정실 얻고 소년 급제 입신 양명 서울은 높이 올라 주여호강 지내실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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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호강에서 요만큼이나 생각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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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잉잘 가면 언제 와요? 콧... 콧... 요니라 주여호강 지내실 Nay 봐봐요, 올 날이나 들려주고 금강산 평강산 상상봉이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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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가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가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가든 오실라요 허가든 오실라요 어둡게 허가든 오실라요 허가든 허가든 이거부터 하고 허가든 허가든 거기를 예쁘게 하고 오오오 두백 오오오 두백 시작 오오오 두백 더 올려 오오오 두백 오오오 두백 허구허우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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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 꺾지 말고 허구 그래야 뒤에 것이 예쁘게 돼 허구허우드든 이래버리면 또 소리를 꺽꺽 댄다고 하니까 예쁘다고 하네 허구허우드든 허구허우드든 그 뒤에 걸 해야 되니까 오실라요 오실라 오실라요 오오오 그래야지 금강 사안 사안 상 상 봉이 금강 사안 삼삼 삼삼 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아니네 맞네 시작 평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오실라요 네 동서남북 너々 흘린바다 oxal 동서남북 너흘바다 동서남북 너흘바다 고고고 흐른 바다 동서남북 흐른 바다 요, 지, 가, 지, 가, 든, 오, 시, 라, 요. 요, 지, 가, 지, 가, 든, 오, 시, 라, 요. 마, 도, 가, 하, 든, 오, 시, 라, 요. 마, 도, 가, 하, 든, 오, 시, 라, 요. 마, 도, 가, 하, 든, 오, 시, 라, 요. 마, 도, 가, 하, 든, 오, 시, 라, 요. 마, 도, 가, 하, 든, 오, 시, 라, 요. 오, 시, 라, 요. 마, 도, 가, 든, 오, 시, 라, 요. 오, 시, 라, 요. 그렇게 하셔야 돼. 네. 금, 감, 산, 상, 상, 봉이. 금, 감, 산, 상, 봉이. 금, may,alled, 오, 시, 리, 라, 요. baixo, 상, 하, collectively. 금, 진, 거, OB, 가, 든, 오, 신, Rec, 라, 요. 금, 진, 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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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asonic, eagle, chiaya, 로 이제, 서, po, 가, month, 250, 번째, goal, fight joue 정환, 흐른 바다 동서남부 너른 바다 육지가 태거든 오실라요 육지가 태거든 오실라요 마두각 하그든 오실라요 마두각 하그든 오실라요 마두각 하그든 오실라요 마두각 하그든 오실라요 잘 하신다 그러면 일절통곡 거기까지 싹 붙이고 눈스톱으로 붙이고 끝냅시다 일절통곡 시작 일절통곡 애원성군 단양곡을 섞어 운다 아이고 여보 도련님 삼으로 가실라요 나를 어쩌고 가실라요 도련님은 올라가면 명운 기적 세상과 그 요조 숙녀 정실 얻고 소년급제 입신양병 저구누도 비올라 주야오강 지내실제 주야오강 지내실제 저리나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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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윳아 러시아 천천히 일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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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봉이 평지가 되고든 오실라요 동서남북도 흐른 바다 육지가 채궈든 오실라요 마두가 허거는 오실라요 어둡에 허거는 오실라요 아따매 그러면 꼬미님 수고만르셨습니다 수고만르셨습니다요